마지막으로 마모님 가면 쓰면 살인자 닮았죠? 죽고 싶어? 살인자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살인마 오케이? 한 명만 죽이지 않아 여러분들은 치킨 먹는데 한 조각 먹고 다음 조각 안 먹습니까? 한 조각 먹으면 다음 조각 더 먹고 싶은 게 치킨이야 끊을 수가 없어 도저히 인류의 최고의 즐거운 음식은 사람이니까 죽을 수가 없어 좋았어 멍청인 자식이 왠지 여기 걸릴 것 같아 다 설치해두고 여긴 별로 한 흔적이 없어 분명히 하러 올 거야 여길 들어올 거야 그렇다면 여길 숨겨둔 거지 이렇게 쟤네들이 여길 돌고 이제 올 거야 어? 내가 틀었어 다 틀었다고 내가 틀었어 이 멍청한 자식아 어디로 갈 수 있을 거 같애 어디를 농락질 할 수 있을 거 같애 이 멍청한 자식아 ㄴㅇㅇㅇㅇㅇ 3 FURRIRRIRRIR FURRIRRIR FURRIRRIRRIR FURRIRRIRRIRRIR FURRIRRIRRIRRIR 일단 한 명 매달고 과연 부활에 올 것인가 근처에 아예 사람이 있지를 않아 잠깐만 병신들 여기에 꼬칭이 어디갔어 어 간다 야 간다 야 잘가 뭐 이놈의 팀원 자식들은 나보다 더한 자식이야 동료를 도우질 않아 그러니까 그런 꼴을 당하는 거야 이 멍청한 자식들아 일로와 일로와 넌 여기다가 이 처참한 곳에 묻어주마 니네들이 사람새끼라면 사람 동료를 구해야지 사람을 버리는데 나랑 다를게 뭐야 그러고도 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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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라 할 수 있어? 다 똑같은 자식들 다 똑같은 자식들 너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아서 라스트 하나 라스트 하나 라스트 하나 라스트 하나 라스트 하나 너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아서 어디갔어 어디갔어 라스트 하나 라스트 하나 라스트 하나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이 자식아? 일로와 가자 됐어 이거 들어 가자 이정도 되면 동료를 버릴거야 그게 바로 너희들의 추악한 진실이지 방금 여자의 숨결을 느꼈어 어디 일로와 이것사 일로와 이것사 아주 맛있겠구나 걸려들었지 어디에? 위에서? 덫? 일로와 어디있어? 내려왔어? 구출해냈어? 그렇다면 얘라도 매달아야지 너희들은 절대 생존할 수 없어 그걸 명심해라 좋아쇼? 여기 아주 맛집이나? 가자고 이 자식들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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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로 유혹하는거야? 뭐야 이 멍청인 자식 여기야 니들 싸우기 좋은 곳이니까 여기서 한번 한바탕 해보자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만만해보여? 멍청한 놈 멍청한 놈 멍청한 놈 멍청한 놈 멍청한 놈 멍청한 놈 그라치 어? 이걸? 일로와! 누워있어 이런 개자식들 어디서 가면 나의 피규어를 모아둔 걸 계속 망치는 거야 추석 때 놀러오는 이 사촌동생 같으니라고 열심히 전시해두면 뭐해 다만 같은 멍청한 놈 안되겠어 나의 천시장소를 바꿔야겠어 아니야 바꿔선 안돼 그럼 녀석들이 발전기를 돌릴거야 저기서 발전기 돌리고 있구만 저작지들 저걸 분명히 계속 돌리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 저기 있어 남자를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의 치킨을 봤어요 말은 바로 해야지 너는 게 제일 좋아 너는 게 제일 좋아 어디에? 아깝게 들어가는 척 들어가는 척 들어가는 척 들어가는 척 들어가는 척하면 나온다 이제 나와 들어가는 척해 들어가는 척해 저기서 돌린다 돌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저기야 좋겠어 이거 분명히 지 혼자 탈출하려고 저 발전기를 돌릴게 틀림없어 이 자식 발전기를 돌릴게 할강이대도 돌릴거에요 분명합니다 이럴줄 알아서 내가 멍청한 자식 내가 못 봤을거라 생각하겠지 하지만 바로 난 니 뒤에 있어 이 멍청한 자식아 라스트구만 아 마지막 피냄새 치킨도 한 조이 남았을때 정말 아쉬움이 들은단 말이야 아 아 아 남자 이 퍽퍽한 마지막 치킨살은 가슴살인가 뭐야 뒤진거야 바로 시시한것 아직 갈고리에서 저항하는 자식이 있구만 뒤졌어 아 치킨 잘먹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튜브에서 우측카날에 있는 좋아요 많이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살인마 문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자식시 시작 지킥을 지킥은 1인 4닥이지 감사합니다.